제가 좋아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폴로 달탐사 준비하던 시절에 당시에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나사 건물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즐거워한 막 이렇게 막 춤도 약간 드석드석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뭐한테 이렇게 즐거우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제 건물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대요. 야, 멋있다. 네, 너무 멋지죠. 저는 그거 정말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또 반대로 우리도 너무 조명받는 사람들 말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폴로 시대에 좀 숨겨진 영웅 중에서 한 분을 말씀드려보려고 아폴로 우주복을 만들었던 재봉사 여러분들께 이제 상을 드리고 싶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이 일이 시작된 게 1960년대잖아요.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나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사가 다 새로 도전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주복을 만드는 거였대요. 사람이 우주로 나가면 맨몸으로 만약에 나가면 1분도 버틸 수 없고 바로 사망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압력이 달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금방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라면을 끓이면 라면이 설 익어요. 아직 뜨겁지 않은데 물이 끓어버려서 산만 올라가도 물이 금방 끓어버리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 물이 얼마나 금방 끓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죠. 우주로 나가면 사람의 체온 정도, 36.5도의 체온으로도 물이 끓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발화가 되는 건가요, 인체에? 이게 뜨거운 건 아니에요. 온도는 낮은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저희의 90%가 기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걸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 주는 가복이 필요해요. 우주에 나가면 또 너무 뜨거워요. 또 햇빛을 안 보는 것은 너무 차가워요. 달은 거의 뭐 한 200 몇 십 도, 일교차가 200 몇 십 도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벌키한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열이 엄청나요. 그러면 얘를 또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가운 물을 흐르게 해서 냉각을 시키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우주복 안에 있어야 돼요. 총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우주복인데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약간 도라에몽 느낌의 어떤 뭐랄까 웃기려고 만드는 느낌이 있는데. 귀엽고. 이럴 수밖에. 통통 뛰어다닐 것 같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우주복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금속이나 막 이런 걸로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중세시대 갑옷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때 유행했던 디자인. 아, 스타워즈가 나오는. 이게 옛날에, 그렇죠? 스타워즈의 영화에 보면. 걔네들 누구죠? 베다이 말고 군사들 있잖아요. 제국군들. 네, 근데 얘는 우주복으로 제한된 거고요. 이게 이제 중세시대 갑옷이랑 똑같지 않느냐. 이제 약간 비웃는 거죠. 이거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 달에 가는 우주비행사들한테 요구되는 작업이 동전도 집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탄이 돼야 된다. 이었어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탄이 되기는 조금 어려웠을 때까지. 한국에서 태어나야 돼. 방탄은 어려워. 일단 소년이 돼야 되고.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방탄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방탄까지는. 총을 쏘는 사람이 있나요? 우주에? 범죄에 노출될까 봐. 역시 제다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소용 없을 텐데. 방탄으로 방탄은?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내구성이 아주 좋아야 되고. 뭐가 이렇게 우주 먼지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뚫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지금은 현대에는 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쓰레기들이 많죠. 네, 우주에 떠다니는 파편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요. 옷이 찢어지면 우주에서는 우주복이 찢어지면 그대로 너무 위험하니까요. 이거를 이제 전부터 같이 나사랑 같이 일해왔던 예를 들어서 군수업체라든지 뭔가 단단한 물건을 만들던 회사들이 이걸 납품하려고 하니까 유연성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입고 활동하기가 힘들고 관절을 구부리기가 힘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속옷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쌍봉을 이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쌍봉.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의 당시 유명했던 속옷 회사. 여자 속옷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의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대요. 몸에 맞춤할 수 있고 유연하고 단단하고 그런 제품을 원래 만들던 회사니까 우주복을 만드는 데 출석표를 던지게 된 거죠. 속옷 회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일부는 속옷 회사가 자기들의 첨단 기술로 만들고 일부는 원래 하던 군수업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라라고 나사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서로 말이 잘 안 통했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랑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요. 예산 다 오고. 이거를 사기업이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서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약간 행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촉발이 되면서. 그 간격이 있어요 분명히. 네.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야 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없는데. 옷은 안 만들어졌고. 우주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그 속옷 회사가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충족하지 못했던 어떤 행정 절차 이런 걸 다 충족시키고. 그에 더해서 우리 우주복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비디오를 찍어서 제출을 했대요. 자기네 제품을 입고 풋볼을 하는 거야. 아메리칸 풋볼. 공을 막 던지고 덤블링하고 뛰고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우주복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 회사가 디자인한 우주복이 21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냉각을 시키는 장치가 안에 있고 가압복이 있고 온도를 견디는 거 유연하게 만드는 거 우주에 있는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층층이 해가지고 21겹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애기들 입는 한 벌만 있는 옷을 우주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이거든요. 상의 하의가 붙어있는 옷인데. 그걸 우주복이라고 불러요. 우주복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이 우주복 컨셉에서 온 거죠. 한 벌에 다 붙어있는 옷이에요. 이제 그 자체로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의 형태여야 되니까 그걸 다 일일이 누군가는 바느질을 해서 꾸며야 되는 거죠. 완전히 맞춤인 거죠. 이 아폴로 우주복을 만드신 분들이 영어식으로 심스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심스트리스가 이제 뒤에가 여성형으로 끝나잖아요. 스튜어디스 이런 것처럼. 아 그렇고. 액트리스. 액터. 네네네. 저는 지금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심스트리스 여성형만 있는 거예요. 그 솔기를 꿰매는 사람들 여성형만 있어요. 완전히 여성들인데 옷이랑 옷을 재봉을 하면 솔기가 생기잖아요. 이 솔기를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면 42겹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솔기를 잘못 처리하면.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는 장인들을 필요로 했고. 속옷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다 그대로 데리고 와서. 장인들이시구나. 인터뷰가 있어요. 그 엘리노어 포레이커라는 분이 대표로 인터뷰하신 것이 있는데. 나 아기 바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엘리노어 포레이커라는 분이. 엘리노어 포레이커라는 분이. 이번에는 대사이즈야. 그렇죠. 조그만 우주복 만들다가 이제. 그래서 뭔지 모르고 괜찮아요라고 했더니 우주복을 만들어 갔다고. 진짜 우주복. 영광이네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역사에 남으신 거죠. 그분들이. 그런데 이때 재봉하는 게 대단한 기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재봉틀은 드르륵 하고 밟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계를 쓰긴 했는데 한 번에 한 땀만 뜰 수 있게 해서. 그게 매듭, 뭔가 하나, 한 땀이 잘못되면 뭔가 사고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가압복이니까 압력을 다 가해놨는데 어딘가 미세한 구멍이 있다. 압력이 쭉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체액은 어떻게 되는지. 증발할 수 있고. 압력이 높으니까 작은 틈도 평상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압력 높은 상태가 큰 문제가 돼. 이 솔기가 터지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실수로 핀이 남아있으면 압력 보기에 톡 하면 큰일이 나잖아요. 우리가 사실 옷을 만들 때 핀을 되게 많이 꼽아서 옷을 만들게 되는데 핀이 남아있나를 확인하려고 엑스레이도 집어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봉사들도 처음에 정말 일이 막 많았을 때에는 잠을 못 자고 야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5시에 퇴근해서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하는 날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주복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변 대변 수집 장치. 배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들어있어야 돼요.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하나의 작은 개인용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소별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닦아요? 일단 입고 있는 동안은 닦을 수 없고요. 일단 닦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닦을 필요도 없게 아주 근접하여 수집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는 다 우주인들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체랑 그 관을 연결하는 그 첫 번째 부품을. 사람 신체의 크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만들 때 대중소가 있었대요. 우주인들 자수심 싸움이 장난 아니었겠는데. 되게 미묘한 문제인데. 맞춤형으로 제작했다니까.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되니까. 이 크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주인들의 손도 다 틀로 떠놓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꼭 맞춰야만 하는 문제인데. 모두가 다 대를 선택했대요. 본인 생각에? 자존심이에요. 서양도. 서양도. 그러다 죽으려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새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 특, 대, 특, 특, 대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우주개발 역사에 남게 되니까요. 자료가 하나. 자료가 하나. 여기에 누가 들어간 거야. 이 우주복이 하나가 개인용 우주선이다.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만드신 거죠. 나중에 이 우주인이 실제로 이 옷을 입고 달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만든 어떤 마스터피스가 이제 달에 가는 거죠. 나도 달에 가는 기분이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게 처음 도착했을 때는 달에 발을 디디면 혹시 푹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혹시 푹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는데 그냥 지구에서처럼 단단한 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콩콩 뛰어요. 콩콩 뛰고 그다음에. 이 심스트레스들은 그 장면 TV 생중계를 보고 있다가 제발 그만 뛰어. 저러다 터지면 어떡해. 제발 그만 뛰어 이랬대요. 콩콩 뛰더니 나중에 그 기가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다시 그만해. 충분해. 됐어. 다시 사다리 타고 빨리 우주선으로 들어가. 제발 빨리 돌아가라고 했던 완성된. 근데 왜 꼭 우주인들이 필요한 건가요? 왜 가는 거예요? 우주인이 아직은 갈 수밖에 없는 게요. 특히 이 아폴로 시대에는 컴퓨터라는 게 방 하나의 크기였거든요. 그걸 못 따라가면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고요. 나사의 기록 같은 데 보면 사람은 70kg의 가장 경제적인 컴퓨터이고.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얘가 자동으로 하게 하려면 당신은 불가능했던. 그 컴퓨터를 우주선에 실어서 보낼 수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로봇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해요. 앞으로 이제 20년대 아마도 조만간 또 사람을 달에 보낸다고 하는데. 뭔가 우주인의 작업을 도와주거나 로봇이 움직이면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미리 가서 정찰해 주는 어떤 시스템. 앞으로는 기계와 우주인이 협력하는 형태의 우주 탐사를 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년 안에 갈 거면 제가 살아있을 때 다시 달에 가면.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지금 계획은 24년인데요. 좀 미뤄져서 25년이 될 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인간이 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지금 화폐가치로 했을 때. 얼마 정도 하나요? 한 번에. 그 비용이. 네. 모르겠네요. 이 중요한. 제작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중에 아마 제작진이 찾아볼 테니까 가격을. 그냥 상상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기를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 먹는 걸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걸로. 처음에 부르는 게 이게 앵커데. 누가 제일 먼저 세게 불러줘야 되는데. 일단 수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마흔조개업에. 그리고 첨단 소재들이 다 들어가고 안전해야 되고. 무슨 장치들도 들어가니까. 한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한 10만 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너무 싼데. 저는 10억 단일 것 같은데. 넌 한 40억 정도. 저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아니요. 저는 한 1억 정도면 살 것 같아요. 1억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1억에서 한 1억 2천? 그럼 저는 5억으로 할게요. 5억. 선생님은 얼마. 전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형은 솔직히 20억보다 높을 것 같아. 20억 4천. 그래서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는 뭘 해 주는 건가요? 선물을. 이건 여기 물어봐야죠. 제작진. 선물 하나 주세요. 옷을 하나 사줘요. 우주복을 하나. 우주복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얼마인가요? 누구누구누구누구. 5억 정도 되겠다.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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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당첨? 나 진짜 부끄러워. 40억을 쓴 나 자신이 부끄러워. 그래도 당첨. 하긴. 4천조가 그러는데. 4천조가. 이 결과를 듣고 하니까 1억 쓰신 분이 있다는 게 재미있네요. 아니. 대량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천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이 100억이 아니잖아요. 뭐 되게 더 하시려고 했던 거 같아요. 아니. 그렇죠.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아폴로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닐 암스트롱이나 우주 비행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폴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 재봉사라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기여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할 때.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좀 숨겨져 있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을 좀 기억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이고 일단 보여주면 중요합니다. pase.